음료수 이였아 음료수 친구들, 친구들, 친구들 안녕하세요 구름표릭입니다. 오늘은 군산 비응항에 문호낚시 하러 왔습니다. 새벽 3시 입니다. 엄청납니다. 안녕하세요. 재미를 해볼까 이따가 또 올꺼에요? 물을 잡아야 얻으러 오죠. 파이팅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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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광입니다. 밤에 전쟁이 입니다. 저는 그냥 이거 쓰려고 이런거 쓰려고 이거 쓰면 안돼요? 안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 내 스타일을 이뤄주는거에요. 이게 필요하더라. 해보고 좋으면 저도 그렇게 바꿔야되요. 아 이거 몇개씩 되어있네. 하나가 아니고 꽁돌은 어디있어요? 그냥 놀아. 아 그렇게 한다고요? 이거 합사잖아요. 합사. 사모. 아 채비를 그렇게 하신다고? 이러면 이게 위에다 꽁돌다는거에요? 꽁돌? 아니 아니요. 밑에 달아요? 그렇죠. 여기다가 여기다 꽁돌. 꽁돌 달고 나머지는? 애기 달고? 하나는 2등인거에요. 하나는 왔다갔다 고맙다. 아 그런정도에요? 네. 꽁돌은 무조건 밑에야. 네. 고맙습니다. 위해서. 염싱이. 아 누구야? 여리 it. 아 뭐야. 내가 그 뭐야. 벗렸논매해 MONYEM Slim. 그 사이가. 번져요. 이거랑. 그때 이건서도 좀 나와. 일단 일축형은 그냥 함박말. 이런거 일어날 때. 아 뻗어. 그냥 뻗어. 어. 그 책임. 30포 40포 40포 30포 그랬죠? 100개 적으네 어허 됐다 화이팅 주차할때 있던가요? 되겠는데 저 뒤에 낚싯대 빼놓고 낚싯대 빼놓고 낚싯대 빼놓으려 히히 히히 얼마야? 아 이건 9만원 98,000원 근데 일부러까지 요소리가 ㅋㅋㅋㅋ 이거 문어용 릴리거든요 다이와에서 나오는 훈화인데 근데 가물치도 써요 가물치도 쓰고 저것도 쓰고 둘 다 써 두개를 제가 고맙습니다 밖으로 앉아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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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4시 정말 오랜만에 나가네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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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4시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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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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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9 5 6 6 6 6 6 7 7 8 8 9 8 9 9 9 9 9 10 10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0 11 11 11 11 1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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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 12 12 12 13 12 13 13 15 15 15 12 13 15 15 15 15 오 큰 것 같은데 오 구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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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배가 대단합니다 거뭇이가 풀려서 배들이 많았습니다 섬실리 구샤 섬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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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겨울대교 jue너 236 چ 혹시 어, 괜찮, 괜찮, 괜찮 어, 괜찮, 괜찮 오늘 다 잡아, 어, 1등이라 어, 괜찮, 괜찮, 괜찮 괜찮, 괜찮 저, 통후 itt возраiende 좀 뜨거워 보이는데? 우westрос 우 워어, 그샤 그샤 양쪽이 다라오던데 나는 안돼 왜? 으쌰 하 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바로 막아 쳤어 쳤어 야 아니다 야 다 앉아 근데 이런거 다 봤어요 괴물 잡았다 괴물 잡았어 어쩌다 하나 잡았는데 저걸 잡았네 멋집니다 굴샤 굴샤 약속대만 좀 조심하세요 아 멋져요 멋져요 막 달릴때는 못 피는데 끝장나 끝장나 약한데 높다 높다 이야 뭐 걸리다 빠졌다 살짝 걸렸는데 멋이 가 못 잡았지만 점심은 먹어야지요 김치찌개도 있구요 배고프면 다 맛있겠지요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는데 오우 맛있는데 아니 너희들 밥 달라고잖아 어? 오우 작아도 어디에 보이네 아 시원하다 이번엔 있다. 돌빡이 아니구나. 이것도 저거 아닌가 몰라. 건물 아닌가 몰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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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성공했다. 집에 가도 되겠다, 이제. 잠깐만. 으흐! 으흐! 네, 옆으로도, 옆으로도 한번 찍을게요. 네,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으흐! 나 이제 집에 가도 돼. 하하하. 아이, 성공했다. 돌빵인 줄 알았는데, 돌빵이 아니였어. 아, 귀여워. 네. 고맙습니다. 하하하. 글쎄, 글쎄. 나이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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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에서. 하하하. 찌꺼기다. 오오오. 나이스입니다 아 빠졌다 아 딸려다 빠졌어 물속이 너무 탁해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 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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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안 나온다 이거 아 아 이건 어째 놓지 이게 안 들어가는데 어째 놓아야 돼 환자가 그런데 이거 아 아 까디비가 놓으면 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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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요일을 짜매야돼 천나에 해로워 요렇게 짜매야 얘들이 안 빠져나 아휴 욕봤습니다 아휴 욕봤습니다 제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네 아휴 욕봤습니다 제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차가 좀 멀리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얼떨끼리 한 마리 잡아서 얼마나 다행이지 들어가요 또 잘 놀고 돌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하름럴 하트샘이 기대됩니다 채우기